안녕하세요 야구로구입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이민석의 팔꿈치 부상이 생기고 말았거든요. 4월 1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상과의 시즌 개막전에서 8회 말 구승민에 이어서 등판해서 해당 이닝을 잘 막고 9회 말에도 마운드에 올라서 첫 두타자를 잘 잡아냈습니다. 그런데 이후 양희지에게 볼렛을 허용했고 김재호와 풀카운트까지 승부를 펼치는 과정에서 팔꿈치를 부여잡고 선수 스스로가 교체 사인을 덕아웃에 보낸 이후에 교체되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 부산의 지정병원에서 검진을 받았고 3일 날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단 측의 공식적인 워딩은 임대 손상으로 보고 있는데 부상 부위에 대한 1차 진단을 마쳤다. 좀 더 명확한 진단을 위해 이번 주 안으로 서울 소재병원에서 2차 진단을 한 후 담당 의사와 상의를 통해 향후 치료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아직 추이를 봐야 한다고는 하니까 팩트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지만 짧지 않은 시간을 재활에 보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롯데 필승조로서 자리 잡을 것이라고 큰 기대를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너무나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번 이민석의 팔꿈치 부상을 보면서 어떤 원인이 있었을까 생각하다가 가장 먼저 눈길이 간 것은 이민석의 이닝수였습니다. 고교 통산 던진 이닝에 비해서 프로에 들어와서 던진 이닝이 많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2학년 때 7이닝, 3학년 때 15이닝을 던져서 총 22이닝을 던진 것이 전부인데 프로에 들어와서 1,2군 통산 79.2이닝이나 던졌거든요. 이닝의 증가가 큰 폭으로 뚜렷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물론 지금의 부상이 이닝의 증가뿐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엔 이민석이 언제쯤이면 돌아올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팔꿈치 수술을 받았던 주요 선수들의 사례를 보고 이들의 수술부터 공식전에 복귀까지의 기간을 보겠습니다. 먼저 뼈조각 수술인데요. 박세웅은 약 7개월 정도가 소요되었고 김도균은 약 5개월, 이인복도 약 5개월 정도가 소요 예정입니다. 다음은 팔꿈치 인대 재건 수술입니다. 최충현은 약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되었고 문승원은 약 1년 정도 그 다음에 유연진까지 한번 보겠는데요. 유연진은 작년 6월에 수술을 받고 2023년, 그러니까 올해 8월에 복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약 1년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의 사례를 보면 팔꿈치 뼛조각 제거 수술은 약 5개월부터 7개월 정도 팔꿈치 인대 재건 수술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쉽고 아쉽지만 투수에게 정말 중요한 팔꿈치 쪽의 이슈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급하게 시즌 복귀를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마음 굳게 먹고 몸과 마음 잘 추스러서 다시 건강하게 마운드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배영수 투수 코치가 현역 시절에 많은 팔꿈치 부상과 수술 그리고 재활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민석에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조언을 해 드리라 기대합니다. 이민석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